기본에 충실해야지. 기본은 멋이 없어.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계에 집착하는 거야. 겁나니까. 혹시 그 쌍칼이라는 사람 출근 안 했어요? 쌍칼. 아저씨 이러면 쪼갰지. 아저씨 이러면 쪼갰지. 뭐? 가져와. 야야! 죽은 거 아니야? 쟤들한테 뭘 삥 뜯겼나. 핸드폰이랑 지갑. 콩밥 한번 먹어봐요 이씨. 아저씨 진짜 총이에요? 자 굴라 튀어. 니 폰은 대점에서 그냥 사면 되지 마. 내 총은 무슨 뭐 이마트 묶음 상품이니? 그 자식들이다. 여보세요! 야 이 새끼야! 여보세요? 어허. 아저씨다. 양복 입은 아저씨. 야 이 새끼야! 이 정도면 똥께 훈련시키는 거지. 이 XX 반드시 젖는 거야.